어 소리가 났지? 콩 거기까지 넣어 그 다음에는 쥐라고 적어졌으니까 쥐에다 연결해 볼까? 쥐? 쥐 말고 요거부터 연결해 보자 위 위에다 연결해 봐 할 수 있겠어? 응 해봐 위 콩 넣어 끝까지 콩 넣어 나왔어? 콩이 안 들렸는데 응 났어 콩 넣어봐 그렇지 됐어 이제 이거 왔다갔다 해 녹색은 영어로 뭐야? 그리인 그리인 턴 온 더 그리인 턴 오프 그리인 그리구 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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